3,800원? 3,600원 정도가 남았어요 3,600원? 그러면 내가 볼게 이 정도면 충분히 쟤도 다 산 것 같고 충분히 무조건 살 수 이 정도로는 내가 볼게 1등이야 할인 형은 이 정도 요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때는 아 이거 죽였는데 못하면 요리 산가? 그럼 요리 못하는 거지 너 그러면 할 수 있을 거야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정렁정 아까운다 어 솔직히 시청자 프로그램이 제가 많은 말씀을 알지 옛날 정라고 어 어 나 지금 잠깐만 코비 삼겨놈이야 코비 삼겨놈이야 아아아아앜아앜아앜아앜ا 조금 말씀드려서 조금만 더 달라고 조금만 더 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게요 주기가 네? 왜 말씀이요? 아 지금 안 돼요? 스풥 지기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? 좀 오래 걸리는데 아, 그래도 기다릴 수 있어요 제가 한 바퀴 이렇게 들이다가 잘 먹겠습니다 여기서 먹고 가도 되나요? 아, 감사합니다 딱 두고 몰래 먹자, 몰래 사실상 재료 따위네 하하하 신경도 안 써요 그럼 뭐, 이거 어떻게 해? 우리가 요리할 거고 뭐, 할인 형이 하는 거지? 너를 둘러싸라 그 모든 이유가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아,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지금 말이 안 좋아 중 어? 어? 여보세요? 달은 좋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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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? 왠지 왜 이렇게 오물거려? 아린아 어 어 아, 무슨 소리야 우리 지금 아, 우리 지금 더워서 사지도 못해, 진짜로 이거는 트루야, 트루 우리가 만 원밖에 없으니까 만 천 원이잖아 만 천 원 밖에 없는데 이제 갈 때 버스비 잠깐만, 동명이 수상 적어 왜요? 형, 이따 봐요 근데 우리 잘 샀어요 어, 안녕 됐어, 됐어 좋은 씨 왜? 걸렸네 자, 아, 이거 한번 가 아, 여보세요 이베이 옮겨있어 어, 이베이 옮겨있어 뭔 소리야, 우리 안 묻어있어요 의심하지 마, 의심 왜 이래, 우리 왜 이래 우리 팀워크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 왜 이래 식빵 못 해 아니, 돈이 안 돼요, 식빵은 식빵이 5,000원이었다니까 한 5, 6,000원 정도 했었어 그러니까 여기가 묶음으로 팔아서 마트, 할인마트인데 여기가 묶음으로 팔아가지고 이렇게 안 팔아, 낱개로 잘 아, 이거 어떻게 해봐요 여기 안 들려요 어, 안 들려요? 여기서도 잘 안 들려 어떡해, 수호가 안 잡히네 자, 자 아이고 아유,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진짜 너무하네 아, 이제 안 먹어 왜? 뭐, 어떡해 어떡해, 어떡해